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는 심리다.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 교수. 여름방학 마치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강과 함께 찾아뵙습니다. 출장으로 굉장히 바쁘셨는데 잘 지내셨죠? 네. 다른 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논문 지도도 하고 연구할 거리도 좀 만들고.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아서요. 그런데 김태훈 교수님이 워낙 잘해주셔서 저도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다 봤거든요. 그전에도 사실은 김태훈 교수님이랑 두 분이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찾아보니까. 네. 전공이 갔습니다. 심리학 내에서의 전공도 갔고. 그러시구나.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데 성격은 저랑 정반대. 저는 굉장히 산만하고. 김태훈 교수님 굉장히 꼼꼼하시고. 꼼꼼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실수하는 거 있으면 항상 뒤에 참고문은 틀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훌륭한 후배 교수를 드셨군요. 꼼짝 못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들은 왜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보이는 경향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왕고함.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나이 들어가면서도 좀 더 내가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경험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인데요. 자존심에 상처를 크게 받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나이 든 사람일수록.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예를 들어서 15살, 20살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젊은 시기에 만약에 10명의 동년배가 있었는데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잘 안 하는 순위가 있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있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게 다 상승하는데 순위는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질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청년이 되기 전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특징은 있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순간적인 두려움, 순간적인 어떤 부끄러움이나 순간적인 어떤 당황스러움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두려움입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흔쾌히 인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범죄자들도 처벌은 다 두렵지만 그런데 양심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에 잘못을 인정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그 두려움을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넘어서버려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무언가가 넘어서는 순간에 인정을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순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두려운 게 적으니까 인정을 잘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두려움도 또 사소하게 많이 키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이뤄놓은 것이 그렇게 많다라는 어떤 자의식 같은 게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고 특히 정치인들이랄지 경영인들 사회적으로 명사들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심리학자들이 어떤 심리학자들의 관점을 보면 성장 과정에 많이 주목을 하잖아요. 성장 과정.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양육 과정에서 약간 두려움을 좀 많이 심어준 부모가 두려움을 많이 심어주거나 아주 권위적인 부모를 만나거나 아니면 조금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부모를 만났을 때 아이들이 커가면서 약간은 왜곡된 완벽주의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완벽주의라는 말을 좀 너무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써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리학에서는 아주 안 좋은 의미 그러니까 아주 왜곡된 삶을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의 사회적 성취와 능력과 무관하게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측면이 많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죠.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거 세대의 부모님들은 대부분은 권위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국인들 중년 세대 이상들은 그러면 이게 잘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권위적인 부모들이 이제 별로 많지 않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확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적이지 않은 부모에게서 양육받은 지금의 10대, 20대, 30대가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사소한 실수 하나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흔쾌히 못하나라고 보면서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좀 기가 찰로릇이 될 때도 있죠. 그래서 꼰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구나. 잘못을 해서가 꼰대가 아니라 이 잘못을 흔쾌히 인정을 하지 않는 마치 그러면 자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해서 뭐 저런 모습을 보이지라고 하면 그때는 강한 꼰대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걸 실수라고 하지 않고 다 네 생각을 위해서 한 거야. 다 조직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면 궤변. 궤변까지 가다 보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거기에 지금 궤변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그런 감성적인 요인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의 요인 말고 어떤 인지적인 편향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럼요. 그 인지적인 편향이 이제 사고 방식이잖아요. 사고 방식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개방성이에요. 개방성. 개방성의 그 옆에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우호성이거든요. 우호성. 네. 이 내양적이다 외향적이다 개방적이다 부수적 그러니까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내외향 그다음에 예민함과 예민하지 않다. 동감함. 이런 거는 거의 타고납니다. 진짜 거의 타고나는데. 그렇군요. 우리의 가진 성향 중에 성격이라고 부르는데 그중에서도 변화가 좀 있고 후천적인 측면이 있는 게 바로 개방성과 우호성인데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 많이 다릅니다. 다릅니까? 우호성은요. 잘 지내자 한마디로 이런 거죠. 저 사람과. 그런데 개방성은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도 피하지 말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 둘을 되게 모호하게 구분을 하면서 거의 구분을 심지어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개방성은 떨어지는데 우호성만 높은 사람을 만들거나 그런 집단을 만들어내면 절대로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실수를 인정도 하지 않는 이상한 문화가 생기거나 이상한 개인이 탄생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 개방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우호성은 높은 사람이면 그냥 술 먹고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지만 그러면서 푼 것처럼 되지만 절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은 속으로는 그리고 겉으로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인정도 안 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득권 조직이 내부적인 우호성을 높이면서 외부를 향한 개방성은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딱 정치인들이네. 그러면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딱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걸 굳이 굳이 끝까지 진위 여부를 따지지도 않는 그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표현이 나오면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게 되는데. 이게 후속 세대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조직이나 그 사회가 발전하는데 예전에 산업사회에서는 서로 입 닦고 자기 할 일하고 그다음에 부품처럼 일하던 사회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의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요즘 같은 연결 시대에 그다음에 굉장히 적응력이 중요한 시대에서는 변화에 매일 매번 대처를 해야 되는 시대에서는 이게 굉장히 성장의 걸림돌이 되죠. 그러네요. 사실은 정치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속으로 언론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언론도 우리가 정정보도에 굉장히 인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용보도에도 굉장히 인색해요. 남이 잘해준 거를 바로 인용을 했으면 땡땡tv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는 땡땡tv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튜브도 너튜브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해보니까 개방성이 확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장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0년 전 40년 전 심지어 50년 전부터 공부 잘한 학생들이 가는 선호하는 직업에 비속해 있는 그룹은 다 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겠죠. 제가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결국은 다른 모든 그러니까 의료 법률 정치 그다음에 언론 대학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 좋은 직장 같구나라고 했던 것들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앓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사건들이 막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나 모든 언론이 다 믿고 있었던 그런 교수님이 가짜였어.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이거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방성을 높인다라는 게 그러니까 틀렸을 때 실수했을 때 실수했을 때 흔쾌히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는 분위기를 어렸을 때부터 사실 부모님의 양육 과정에서는 많이 없애주셔야 돼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실수를 조롱하는 문화. 실수를 조롱하는 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마사 스타우트 교수라고 남의 타고난 핸디캡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어쩔 수 없이 처할 수밖에 없는 남의 단점을 가지고 비꼬아서 심지어는 놀리고 거기서 웃고 즐기는 문화들. 이런 문화가 사실은 가장 기저에서 조금의 실수도 내가 인정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는 사회적 강박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도 실수를 하는데. 그런데 그 실수가 심지어는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측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실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심리학자라서 그런지 예전에 왜 롱다리, 쇼다리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었죠. 사실 이건 저도 쇼다리이긴 하지만. 저도 쇼다리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을 멋있다라고 하는 것과 롱다리와 쇼다리를 구분해서 롱다리는 좋은데 쇼다리는 놀림 받는다. 그렇죠. 사실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다리가 짧은 친구가 뭔가 간격을 넘어가지 못해서 넘어지거나 높은 걸 딱 바로 올라가지 못해서 넘어질 때 깔깔대고 웃는 거. 사실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문화가 된 거였던 거죠. 그게 그런데 계속 쌓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놀리거나 조롱을 하거나 심지어 그런 걸 소비하는 문화가. 그래서 지금 그게 빠르게 없어지고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이른바 중장년 세대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리더급들은 그런 불만이 있는 거네. 그런데 가장 기본에 그게 이제 있을 때 그러니까 약점을 보이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실수는 나의 약점이 되겠구나. 이게 쌓이면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배제되거나 저평가되겠구나라고 하는 불안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것의 끝이 있어요. 미시건대학의 주디 볼랜드 교수가 실수를 용납하지 않거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용납하지 않는 문화 개인적으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개인의 또 자세가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자세가 바로 뭐냐. 이것도 미국이나 다른 유럽들도 꽤 오래전에 겪었던 그런 문제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실패를 실수가 모여서 만드는 실패. 실패를 은폐하는 문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갑자기 또 론스타가 생각이 나네. 저도. 최근의 사건이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패를 은폐하는 중요한 실패도 자꾸 은폐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를 흔쾌 인정하는 사람 있죠. 툭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군요. 그런 사람을 리더로 만들고 리더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건 리더가 아닌 권력자가 아닌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실수 몇 번 했더라도 저 사람이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개방성을 확 보이면 그러면 그 사람을 리더로서 또 인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놀리거나 조롱만 하지 말고. 그리고 언론도 그런 기능을 하시는 게 너무나도 앞으로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드립니다. 솔루션 저널리즘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서구 사회에서는 솔루션을 제공하신 것 같습니다.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의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